근데 최근에 BTS 멤버 중에 한 사람 어깨 수술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야구선수 하나 하고 수술 잘못하고 그걸로 가죠. 그걸로 가죠. 제가 그냥 두려웠던 거는 정말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? 세 개의 아미들이 그 세 개야! 다 저를 아... 긴장 긴장은 되더라고요. 스스로는 다행히 잘 됐나요? 최근 기사를 보면 이제 자기는 이제 다 좋다 라고 또 본인이 얘기를 해 주셔서 아주 정말 인생을 건 집도 거의 뭐 네 거의 그런 한국 우학 자체가 얼마나 발전한지 세 개의 아미들이 좀 알면 좋은데 세 개 아미들 근데 진짜 BTS가 인기 있는 게 BTS가 영국에서 한 번 공연했잖아요? 제가 런던에 있었거든요? 네 토트넘 구단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표를 구해줄 수 있냐?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요 Services Telliers